아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네 왜 이렇게 뭔가 급하냐 사실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또 이게 끝나고 제가 또 왜 웃으시죠? 제가 이걸 끝나고 사실 일정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양해를 낮에는 뭐하냐 너 낮에는 둘째 뭐하길래 낮에 연습만 하고 왜 이제 하냐 댄서분들의 시간도 있고요 낮에는 제가 알다시피 데스루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 또 다시 가야 돼요